이 발로 반대 발로 손을 차고 이렇게 찰 수 있어요. 잘 빠져요. 그러면 이 손으로 이 위에 팔에 팔짱을 끼고 팔짱 끼는데 어깨에 끼지 말고 팔꿈치 끝부분에 닿혀요. 끼고 이 손바닥을 타고 뒷통수에서 끼고 이렇게 닿혀요. 팔뚝에 걸어도 되고 못을 잡아도 되고 못을 잡아도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딱 걸어요. 걸고 나서 오른쪽 팔꿈치를 낮에 당겨요.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. 차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몸을 매달려요. 상대방의 몸에. 여기까지 다 갔어요. 이렇게 갔는데 발로 차버렸어요. 그러면 팔짱을 딱 껴요 이렇게. 껴서 반대로 못 돌게. 이거 없으면 돌아서 터프 돼요. 그래서 없어져요. 여기서 차는 순간 딱 걸면 돌아옵니다. 안 돌아옵니다. 못 돌고 상대방을 돌면서 스스로 이 팔이 펴져요. 지금 홀딩돼 있어서 계속 돌아옵니다. 펴져요. 타고 들어가요. 타고 들어가서. 축구하시면 돼요. 죽지 걸어졌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